그렇게 전화를 끊으면 내가 잠이 와. 야, 신주야. 어디 간 거야? 아. 있었냐? 어디야 지금? 거긴 왜 갔는데? 연탄 넣어봤자 언제 따뜻해질 수도 모르는데 그럼 거기서 얼어 죽냐? 네. 여기는? 말 걸지 마. 내가 원하는 말 해줄 것도 아니면서. 응. 응. 야, 진짜 여기서 잘 거야? 응. 잘 생각해. 세상에 따뜻한 방은 많아. 그 방에 갔는데 네가 나 쫓아 냈잖아. 왜 쫓아 냈는데? 내가 너냐? 사랑한다는 말도 안 듣고 시작하게. 잠깐만요. 거기 내 자리. 자. 자. 글쎄 자. 잠든 척 하는구나. 그럼 나도 자는 척 한다. 웬만하면 머리 그만 걸리고 주말에 다시 와.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. 사랑해. 난 계산 안 해. 아닌 척 외면하려 했고 안 웃으려고 했고 두근거리지 않으려고 해도 역시 두근거린다. 어쩔 수 없다. 어쩔 수 없다. 지금 두근거리는 이 마음이 좋다. 난 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